오, 하트 푸소! 오, 하트 푸소! 세게 물어야 되지! 아이고! 아이고, 됐다! 우리한테 아니면 저희한테? 아, 목 아파! 목 아파, 목 아파! 뭘 타지? 뭘 타는 거지? 빙빙박! 빙빙박! 오, 하트 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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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올 겨울 다시 가요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 예정이고 에서 전하고 온 너희들의 영원한 음... 허니의 푸명이야! 오, 하트 푸소! 오, 하트 푸소! 오, 하트 푸소! 안녕! 예전에 진영이가 우리를 도와줬다면? 이젠 진영이가 우리한테 도와달라며 메달리 코어에서 전하고 도와주시 봐요! 다현이 어머니! 둘이 좀 약간 어색해하는 것 같아, 반말하고 이르는 게 좀 솔직히 어려워 우리한테 아니면 JYP한테? 어색하기보다는 태어나서 처음 반말해봐! 아, 진짜? 너네끼리 있을 땐 반말할 거 아니야! 예? 예? 잘하는데? 반말한다는 얘기는 너무 잘하던데? 사실 어려울 수 있지, 위치가 어떤 느낌일까, 형? 이수만 선생님이 아는 형님이 나오면 아이린이랑 슬기랑 같이 나온 느낌일까? 오, 상상하니까! 우리 모두 어색하다! 맞아요, 지금 본인 신곡이 나왔잖아 동시에 턴 신곡도 나왔어 그럼 어떤 곡이 또 대박나길 바랄까? 그러게 진짜? 두 곡 중에 한 곡만 대박나야 된다며! 옛날에 그런 적 있지 않아? 같이 나왔어 어머니 미도분이랑 미스에이랑 미스에이랑 미스에이 곡이 1위를 하고 있다가 내 곡이 나왔는데 내 곡이 1위를 하면서 미스에이 곡이 2위로 내려갔어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러는데 자꾸 미소가 미스에이 2위를 어떡해 잘한다! 이렇게 막 걱정은 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번 노래도 되게 좋다? 아, 근데 우린 아직 들을 생각이 없는데 오늘 안 듣기로 했거든 내가 쉽게 들은 노래가 하루에 한 곡 듣는데 이미 들은 노래였어 이미 빨간 노래였어 미안해 있었어 오늘 나왔어 다음 주에 나오지 그랬지 세 개는 아이보리잖아 네 JYP 대 KYC 네 KYC KYC 무슨 저거 같다 레복 같다 내가 아무리 좀 쉬웠다고 이제 나는 영철이랑 비교당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요즘 재석이 형이 유산슬로 와 비주얼 가수 3인방이네 JYP KYC 유산슬 아, 거기에서는 JYP가 원탑이지 약간 밀리는데 내가 이 노래들한테 대적할 수 있는 곡인지 냉정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 일단 그러면 검증하고자 검증 타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집에 가자마자 왜 내 몸이 네 몸에 붙는 거니 액극과 S극처럼 잡아당기는 거 왜 했니 음 운동을 한 지가 벌써 언젠데 왜 계속 살이 쭉쭉 빠지는데 너는 알고 이러니 모르고 이러는 거니 어떻게 하는 거야 배섭이 나중에 순 마리 응 오케이 눈에서 보면 와, 미시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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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이의 희망 짝꿍은 영철이. 이유는 좋아할 것 같아서. 아현이 옛날에 나 그때 뭐지? 미용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형 미용실에서 만난다? 그때 왜 너 네일 할 때. 그때 처음 봤을 때 가수 진짜 더 예쁘신 것 같아. 진짜 우리 가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적으로 보면 진짜 깜짝 놀래 예뻐서. 이거보다 더 예뻐. 사실 그때는 화장을 지웠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시는 건 비유 안 됩니다. 실제로면 얼마나 예쁜데. 진짜 예쁘고. 우리도 실제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말 섭독하게 한다. 우리는 실제로 이거 홀로그램이야? 근데 화장 안 하잖아. 화장 안 하면 더 예뻐. 인터넷에 나연이 트레이닝복만 입은 사진 이런 거 엄청 있던데. 되게 수수한 그 모습이 있었어. 나연이부터 갈게요. 쑥스럽지 않게. 하트 부숴. 그렇게 괜찮아, 앞니가. 나연이. 여워 잘했어, 여워. 자 뚝뚝. 나연이가 잘 살리지. 어이구. 어이구. 바람 들어갔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세게 불어. 세게 불어야지. 세게 불어야지. 아이고. 됐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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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업에 불과했어. 진짜 시청자분들이 짤을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제대로 해볼게. 안 만들겠지? 자 시청자분들이 약속했죠? 하기 전에, 형 미안. 하기 전에 JYP 이용을 하고 있어야지. JYP. 그렇지. 그렇지. 자, 짤. 자, 짤. 아니 괜찮은데 지금 거는. 보내주시면 되잖아 우리. 아니 지금 거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두 분 다. 눌러야 돼. 헤드폰 끼시고. 진짜 안 들린다. 다현이는 사실상 그럴 필요 없어. 진영아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잘하자. 잘하자. 바로 시작할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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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너가 입는 거. 너. 뭐. 말을 해줘 바로. 그거. 습기 차는 거. 네가 구멍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 좀 천천히 해봐. 천천히. 너가. 무대에서. 입는 거. 바지. 무슨 바지. 와 이거 너무 길어.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무 얼굴 빨개졌어. 왜 이렇게 못해 진영아. 진영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진영아. 아 목 아파. 목 아파. 목 아파. 목 아파. 슬기한 분 얘기를 듣고 있어. 널 봐봐. 이게 안 해군 사람은 몰라.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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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는 거. 먹는 거.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야. 먹는 거. 멋있어. 밥인데. 섞여. 섞인 거. 비빈 거. 비빈. 비빔밥. 비빔밥.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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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현이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비빔밥. 그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입모양 보고 따라하는 거 잘 맞추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안 해봤어.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야. 다현이는 설명 해야 돼 설명. 진작 얘기야 다 맞추지 그러면. 자. 시작. 와 어렵다. 너 닮은 배우. 너. 나 닮은 배우. 디커플이오.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선배, 선배. 너희 선배야. 원더걸스. 많이 선배. 많이, 많이. 남자, 남자. 남자. 2PM. 더, 더. 비. 더. 지오디. 그냥 뒤로 좀 가세요. 뒤로 좀 가세요, 뒤로. 네가 써준 노래. 네가 써준 노래. 네가. 네가, 내가. 써준 노래. 만들어준 노래. 네가. 어. 내가. 만들어준 노래. 너희한테. 워 이즈 럽. 시그널. 끝났어, 끝났어. 잘하네. 잘하네. 다현이 다시, 다시 도전이야 이제. 자, 손 조심. 빨리. 시작. 어, 어. 하늘에 사는.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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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하늘에 사는. 하늘에 사는. 어, 악마 말고. 아빠 말고. 어, 악마 말고. 아빠 말고, 엄마. 악마. 아빠. 어, 말고. 아빠 말고. 어. 할아버지. 아니. 엄마. 아니. 악마. 아빠. 나쁜 사람. 나쁜 거 말고. 착한 사람 뭐라 그래. 착한 사람.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 너 말과 이 바보야. 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trickle, 천절날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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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 사! 크리스마스에 동물 있잖아! 사슴! 크리스마스에 동물 있잖아! 사슴!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다! 오토바이!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정답이 오토바이야? 자전거? 자전거! 오토바이! 동물! 동물! 인형아야! 동물! 산타! 패스! 너가 안에서 춤추잖아! 춤추잖아! 너가 안에서 춤추는 거 어디서 춤춰! 어떤 춤춰? 나는! 어떤 춤? 나 춤춰! 내게! 나는! 어머님이 누구니? 어디서 춤추냐고! 너가 춤추잖아! 춤추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야! 나는!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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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잘하는 거야! 네가 태어난 날! 언제야! 여자! 내가 여자야! 너 72년생이잖아! 내가 여자잖아! 그게 뭐야! 72년도에 태어났잖아! 그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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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지막! 좋아! 마지막! 좋아! 좋아! 커피! 커피! 커피야! 뭐야! 무슨 커피! 무슨 커피? 아이스커피? 블랙커피? 오! 말고! 아주 옛날 사람!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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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메리카노! 영! 음악교! 맞다! 오! 오! 컴온! 잘 맞다! 헤이! 잘 맞다! 오케이! 얄 패턴! 바닥ez! 오! 오! 우와! 꿈이 아니라 너를, 너를 해줘요